GS칼텍스가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 여수시에 5천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이날 여수시청에서 권호봉 여수시장과 GS칼텍스 이두희 생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나기 성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달받은 성품을 관내 8곳의 종합사회복지관 김장 비용에 3,500만 원, 나머지는 홀몸노인들의 겨울 내복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